엄마, 엄마도 이리 줘. 이리 와. 뭘 가는데? 엄마, 봐봐. 싸늘하다. 봐봐. 그게 아니라... 얼굴에 반 이상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멀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프닝을 하고 있는 장소는 짜잔! 뒤에 과일들 보이시나요? 이곳의 정체는 바로 제가 아버지랑 10개월 전에 과수원에서 비빔국수 12인분 끓여 먹었던 그곳 기억나시나요? 바로 그곳입니다. 뚜둥! 그때 당시에는 겨울이었어가지고 뒤에 나무에 과일들이 다 수확이 다인 상태였는데 이렇게 수확 시절에 한 번 더 왔어요. 이거 외에도 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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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위 여기 외에도 사과, 사과나무 이렇게 있고요. 키위도 엄청나게 많이 열렸어요. 와... 여러분, 이거 키위 보이시나요? 엄청 많다. 와... 그때 당시에도 대추, 고추, 배, 사과 없는 게 없었는데 이렇게 직접 핀 걸 보니까 너무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과수원 삼촌 짱! 오늘 이렇게 아버지랑 얘기를 하다가 수확철에 맞춰서 왔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아버지가 해주는 비빔국수 맛있게 먹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제가 고기도 맛있게 구워왔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같이 나들이 할 겸 왔답니다. 그럼 한 번 만들러 가볼게요. 여러분, 아빠가 얼음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비빔국수 양념장 국수 4인분 직접 구워서 주신 삼겹살까지 그리고 계란까지 그리고 김치도 같이 두 분으로 만지기고 세 개! 우와! 우와! 면 봐봐! 자, 여기 자! 우와! 면 봐봐! 아빠 무슨 어디서 요리하는 사람 같아! 장난, 장난. 아, 장난. 이야! 아주 그릇 조절이. 이야! 짠 작년 12월쯤에 왔던 과수원에서 또 이렇게 비빔국수랑 추가로 어머니가 아침부터 구워주신 삼겹살까지 그리고 백김치 준비했고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얼른 먹자 이제 내가 덜어줄 테니까 내가 단면 맛있어 이만큼만 먹어 일단 아빠 이거는 새 모이야 새 모이 한입이잖아 나한테 한입 여기는 저 아빠 뭘 따라와 아빠는 두 개 똑같아 봐봐 니하고 나 똑같잖아 아빠 점심 크기가 다른데 이게 뭔 소리야 봐봐 자리 바꾸자 됐어 됐어 점심 바꾸자 너무 잘 썰 못했다 고기 이렇게 올려서 와 이렇게 올려서 너무 맛있어 아빠가 왜 나 외면해 그리고 아빠가 계란도 이렇게 사오셨거든요 뭔가 주말 나들이 온 것 같아요 와 양 대박 어떻게 먹어 굉장히 먹고 있어 아니 이만큼 줘 놓고 줘 국수집에서도 이렇게 못 삶아 와 뒤에 그때는 완전 황무지였는데 지금 다 달려있어 다 빨리 먹어야지 야 너 먹나? 밥은 같이 놔먹고 있잖아 밥은 같이 놔먹고 있잖아 짠 다 먹게 이렇게 해서 나눠 두 개 우와 우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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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도 이리 줘 이리와 못하는데 엄마 먹어야지 엄마도 먹어야 된다고 엄마 엄마 고기도 가져가 엄마 너나 먹자 형 애 coando 항상 고기 주지마 아니 아주아 응 고기를 주지마 짜늘 하다 아빠 그게 아니라 크 얼굴이 반 이상00 아우 마지막 얼굴에 묻혔다간다 너무 무서워서 아빠 준비해왔기 기름아 야 준비해볼게 조심해서 먹도록 할게 이 식사는 뭐 이렇게 먹니? 이 식사는 어떻게 먹었다? 이거 다 먹었지? 다 먹었지? 응 다 먹었어 아 힘들어 뭐였지? 뭐였지? 싸우지 말고 먹자 아빠 뭐 그렇게 싸우고 먹니? 니가 왔다가면 줄어 줄어 아빠가 많이 안 봤구만 아빠 이 힘 썼다 얘 어디 왔냐? 와 근데 너무 맛있다 와 진짜 많이 줄 것 같다 응? 그렇게 먹어 그거 알아? 아빠가 이렇게 집을 때마다 더 맛있어 보여가지고 먹는 거야 안 집어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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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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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피자 지저분하게 먹어요 아빠 화장 다 지워줬어 화장 아빠 너무 빨리 먹는 거 아니야? 아빠? 아니야 천천히 먹는 거야 나 아빠가 안 먹는데 그래 한 번만 더 먹어 아빠 눈이 너무 와 딩국수 너무 맛있다 뭐야 그만 다 올라가 그림 넘쳐 그래도 안 넘쳐 너하고 먹을 땐 아빠 한 번 손해 보는 거 같아 진짜 얘 매번 느끼는 거면 꼼꼼지 아니 뭐 없어 아니 말해놓았구만 음 나 나 우선 단들한테 혼난다고 야 천천히 먹어 천천히 아빠 야 고개 좀 올려줘 손이 많이 가? 손이 많이 간다 계란이 하나밖에 안 나왔다 아빠 야 계란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 아빠 솔직히 평소에 또 계란을 아빠가 더 많이 먹었지 그치? 야 이거 안 돼 야 봐봐 막아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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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뭐가 안 좋다 빨리 먹고 가야 되겠다 내가 빨리 먹어 봐 내가 빨리 먹어 왜? 너 이렇게 먹었잖아 빨리 먹었지 아 이게 양념다 너 김치 먹잖아 김치 주잖아 이렇게 먹으라고 아빠 원래 김치 다 안 먹어서 온 거야 야 왜 안 먹어 김치 이렇게 짜가지고 누가 빨리 먹어 아빠 누가 빨리 먹어 피곤해 먹어 엄마가 아침에 구워준 신선수다 엄마 고마워 물 좀 달라고 그래 물 좀 달래요 엄마 엄마 물 좀 달래 엄마 물 좀 달래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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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면만 면만 이렇게 다 가져가는 거 같아 없잖아 면만이 다 말이야 없잖아 이제 다 먹어서 와 아빠가 다 먹어여 것도 내가 다 먹었대 야 아빠 먹어여 2인분 먹었냐 다 먹었어 난 뭐 안 먹었어 아빠 딱 솔직히 다른 거 2인분 먹었다 2인분 아빠 안 먹었다고? 야 나도 그거는 여러분 제가 다 먹은 게 아니랍니다. 아버지 장난하는데 아빠가 양보했잖아. 그때가 아빠가 많이 먹었거든. 여기에 이렇게 김치 싸가지고. 와 남은 김치에다. 잘 들어간다. 잘 들어간다. 뭐해. 야. 아빠가 주려고 했지. 이렇게 싸가지고 보여드리려고. 엄청난 분들한테. 야. 사람은 왜 안 먹어. 그냥 누가 먹는 사람이겠니? 아빠 하나. 너 세 개? 네. 다 먹어. 다 먹어. 야. 막내야 빨리. 응. 둘 다 하지 않냐? 마지막이야? 나도 마지막. 야. 고기가 오지 않냐? 고기가 아까 한. 2kg. 1kg. 고기. 여러분 마지막 한 입만. 땀. 땀. 은. 으으으으음. 와알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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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알로우라. 사람이 좀. 깨끗하게 먹어야지. 나도. 나도 쿠쿠. 아빠 아이. 땀이. 흐흐흐흐흐흐흨. 제가 이렇게. 닦아줘야 돼. 닦아줘요. 여러분 아버지랑 이렇게 작년 12월에 약 10개월 전인데 과일도 이렇게 없었는데 오늘 엄청 과일도 많이 폈고 이렇게 아버지랑 나들이 하는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비빔국수랑 어머니가 해주신 삼겹살까지 이렇게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너 많이 먹었지? 아빠도 많이 먹었잖아. 우리 그만 싸우자 제발. 맛있게 많이 맛있게 먹었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 고마워해야 되잖아 아빠가 쌀 먹는 거. 아유 고마워요. 아빠 이거 내가 사지 않았어? 웃기지마 내가 샀어. 내가 샀어 내가 샀어. 돈이 끄면 안 들어. 오늘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와 진짜 맛있게 먹었어. 진짜 아버지가 숨겨진 장소를 진짜 많이 알아가지고 이렇게 풍경 좋은 데서 아버지랑 영상 찍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빠도 좋지? 좋아. 추억 이렇게 좋게 남게 해주신 저희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여기 가수한 삼촌한테 좀 고맙다는 편이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장소 제공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사과 뺐을 때 또 올게요.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또 올게요. 1년에 한 번 괜찮을까요? 오케이. 다음에는 자두. 삼촌 약속. 그럼 오늘도 재밌게 받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 좀 더 맛있게 먹고 열심히 먹는 만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안녕.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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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라갔다. 딸라갔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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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그 허락 맛. 주인 절도야 그거. 주인 허락 맛 해야돼. 서리라는 게 제일 맛있잖아. 큰 걸 따야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알아요. 그럼 안녕. 안녕. 안녕.